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줘 내 니들의 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입니다. 오늘은 미술을 못해도 타투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타투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갖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타투를 하면서 느꼈던 미술을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아 난 그림 드럽게 못 그려. 일단 저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프린트나 전사작업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프리핸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몸에다가 그림을 쭉 그린 다음에 타투를 쭉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프린트하고 그걸 전사하고 뭐 하고 아 머리 아파. 그래도 타투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A4 한 장 크기, A4 두 장 크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전신 문신이나 긴팔 문신, 큰 문신을 했을 때 사용돼요. 요즘에는 프린트 기술이 좋아서 분할 프린트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분할 프린트를 한다고 해도 사람의 신체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뭐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허리가 긴 사람도 있고 더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일괄적인 그런 프린트로 나오는 그런 작업들은 솔직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엔드 작품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내가 그리면 되잖아. 상황에 이렇게 촥촥촥촥 그리면은 그냥 거기다 타투를 뜨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명암에서 나와요. 명암. 솔직히 타투를 하다보면은 명암 낳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로 테크닉적인 거로 익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작품을 보는 시선이 틀려 시선이.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원본 그림을 놓고 그거를 보면서 딴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원본도 안 봐.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다 있어. 그 명암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쫙 보여. 그러니까 미술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을 그려놓고 그 원에 빛이 쫙 들어오는 걸로 그림자부터 시작해서 쫙 명암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미술 잘하는 사람들은 원만 딱 봐도 그 그림이 눈에 딱 보인대요. 나는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그림을 그린 사람과 안 그린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실 내용인데 한계점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이 한계점이 뭐냐면 미술을 못하고 하느냐의 선택에 딱 놓였을 때 찾아와. 타투를 막 하다보면 뉴스쿨 이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형식적이야. 틀에 있다고 하죠. 틀에 있다고 하는데 이 틀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새로운 걸 추가하고 새로운 장르를 하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려.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맨날 연습을 하다보면 그림이 늘긴 하는데 정말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표현해낼 거 아니에요. 막 표현해낼 거 그리고 뭐하고 뭐하고 근데 미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조차 못해. 어 내가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로 내가 아예 못하는 장르는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은 리얼리스틱이나 뭐 이런 거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명함을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하는 것만 합니다. 뭐 작은 사이즈의 타투 그리고 블랙앤그레이나 블랙워크, 뉴스클, 레터링, 치카노 뭐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투를 할 때 못하는 건 절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잘하는 것만 해요. 잘하는 것만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으니까. 굳이 내가 못하는 거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그 한계점을 넘는 건 중요한데 타투를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키워라. 꽃이면 꽃만 팔아. 뭣만 팔아.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특정 작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좀 잘하고 싶으니까. 뭐 넓게 나는 잘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하고자 하는 분야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타투에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투를 꿈꾸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타투 아카데미를 먼저 등록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가까운 미술학원에 먼저 등록하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